영어에 흥미가 없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제가 답변해 드리는 거는 그런 흥미를 느끼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. 근데 그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는 엄마가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. 엄마는 자신의 자녀가 무엇을 깔깔히 대고 있는지 무엇을 집중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뿅 하면서 그것이 파고드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놀이나 어떤 관심사에 영어를 접목만 시키면 되거든요.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은 흔히 여아보다 어학 감각이 조금 더 늦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로봇라든지 자동차 가지고 영어를 접목하면 엄청나게 좋아해요.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가 있어요. 그러면 white car, I see a white car, I see a red car 하면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파란색 차였다. 그러면 I see a blue car, what do you see?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래도 계속 즐거우면서 I see a blue car 하면서 그걸 가지고 윙윙윙 놀고 엄마랑 슝슝 하면 아이는 blue car라고 어느 날 튀어나오게 돼요. 그리고 흔히 아이들은요. 아까 6세의 아이들이라고 그랬죠. 놀고 먹는 건 다 좋아해요. 놀이와 먹는 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진이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그 시기에는 절대로 어떤 공부나 주입시나 시험지를 조금은 산 적이 없어요. 다 놀이. 반대말 하나를 가르칠 때도 진짜 액션 놀이를 했어요. 예를 들어 젖은이라는 wet을 가르친다면 물을 쫙 온몸에 적시면서 I'm wet! 샤워기를 팍 붓으면서 I'm wet! 하면 아이는 막 자지러지고 웃는 거예요. 맛을 하나 가르쳐도 그냥 케이크 스윗 이게 아니라 진짜 케이크 물에 엄청 퍼먹으면서 음, so sweet! 짠 거 먹으면서 오무안상치 뿌리고 아, salty! 쓴 약 갖다 주면서 아, bitter! 이런 신나는 액티비티와 놀이로 아이에게 가르친다면 그거를 영어는 재미없는 거야라고 할 례는 없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